연속할 때 이거 막 쓰잖아요 대박이다 참잖아 지코 오빠 이제 떼 좀 벗으시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잇 아잇 뭘 덮을 필요는 없어요 왜 뭐라고 하신거지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머리 이마에 뭐가 떨어지는데 가운데? 그런거 같아요 가운데 빠져도 될거 같은데 빼볼게요 형 잠깐만 올려볼게요 치워볼게요 앗 뜨거워 어 거기 잡지 말고 옆에 잡으면 안뜨거 어 거기 어때요? 괜찮다 좋았잖아요 어 좋았어 오케이 아 우리 또 이마가 좀 많이 튀어나와서 그런걸 수도 있어 딱 좋아 이게 근데 워낙에 책상이 넓어가지고 네 앞에다가 뭘 안돼도 광양이 오면서 거리가 기니까 오면서 살짝 죽어지기 때문에 지금 딱 좋네 어떠세요? 아 우리 많이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많이니까 잘 안나와요 여기서 X에서 전체 색을 전체 밝기총 죽이는 지금 딱 얘가 머리 들고 있어서 뭐 정면일 때는 괜찮을거 같아요 뭐 뭐 괜찮아 이게 이 모니터가 조금 안 이쁘게 나와요 네 이게 엄청 안 이쁘게 나와요 모니터가 모니터가 왜 그러지 삼성 모니터 모니터 자체로 발표를 자 이제 족발 어디가 맛있었더라 여기 세고파 근데 내가 싶은데 아 내가 싶은데 고기 김치도 마시고 네 백수에서 5 죽였어 인사 다했어요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제 발표 5 죽였어 이 정도 딱이죠 이게 훨씬 낫죠 이게 더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제가 인자 좀 만져보겠습니다 다음 아 아 아 아 아 내꺼는 나는 40 얼마짜리 쓰네 이거 쓰세요? 형 이 믹서 얼마짜리에요?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요. 40에서 60 사이인데 진짜요? 이거 다 세면에다 맞추는거죠? 아니요. 이 파란 부분은 거의 손절들이 없어요 파란 부분은 흰색이 없어요. 빨간 부분은 가끔 가끔 손절되고 거의 이 검은색 여기 있는 것만 사용해요 파란색? 에코 조절할 때는 에코는 이것만 열어봐요 perram 아아 이런게 좋은데 파란색 돌리면 목소리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왜.. 으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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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assertive 으 신익 조금 백 이에요 지금 있다 희미가 안 써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송출 소리가 최대치에 154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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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100하고 개인 맞추는게 낫지않아요 얘 딱 60정도에 맞추고 사람이 말할때 저거 옆에 여기 레벨 메타가 5칸만 되면 되거든 5칸 아 아 아 아 아 바로 어 아 아 넌 경우는 소 Progress 그것도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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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뭔가 얘기 잘 아 아 아 오 와 bu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오늘 취수는 아 아 네 인생 아 note 1, 2, 3, 2, 3, 2, 1, 2, 4, 5, 6, 7, 8, 9, 10, 11, 12. 자, 금방 틀어보면은 아시아, 그럼, 들어오세요. 미쳤어? 아니, 채팅창이 너무 웃겨. 노래 미쳤어? 아니, 채팅창이 너무 웃겨. 미쳤어? 왕도말 소리야? 크로마티를 박아놓고 해. 안 들리실걸? 아니에요. 노래하신대. 사랑은 아무나하나. 세팅좀 있어. 사랑은 아무나하나. 사랑은 아무나하나. 이거 혼자 분들이니까 좀 그러네요. 이거 노래 한번 테스트 해볼래? 이거 노래 한번 테스트 해볼래?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루비루, 루비루. 네? 뭐 루비루에요? 노래 한 번 하실래요? 노래 한 번 하실래요? 이거 그러면... 용무비트인데? 루비루 가자. 루비루 가자. 루비루브로. 이게 누구 걸로 뭐가 열려있나? 시청자분은 생으로 목소리만 하실래요? 왜 그런거에요? 아 이거를... 단지도 안 들리구요? 뭐야 근데? 루비루 노래 잘하세요? 못해요. 응시야. 저도요? 이거 누구 아이디를 열었나? 루비루브로. 네. 이거 시청자분들이 한번 들어봐 줘야죠. 루비루가 소리를. 들어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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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음치여서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사람들이 모를텐데. 잘하던데 영상 보니까. 뭐요? 사랑해. 나 방송국 들어보셨었구나. 네가 들었어? MR이 작았어? MR 좀 작고 MR 살짝 키우고 에코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공개로 사람들 들어봐도 되지 않나? 누구 아이디야 이거? 지코 형 아이디인데 지코 형이 싫은 것 같은데. 다 그래? 제가 들을게요. MR 좀 키워주세요. 그러면 노래 뭘로 하시겠습니까? 루비루. 루비루. 하하이. 뭐라고 쳐요? 루비루 치면 돼. 루비루 MR. 아. 이거 이어폰 껴요? 네. 이어폰. 여기 있는 이어폰. 형 여기 있고. 이거 유튜브. 볼륨 최대로 믹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해요? 이거요? 마이킹 1번. 1번. 내가 들어볼게.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들을만해요. 아직까지. 헤어진 거 축하해 널 루비루 오늘 밤만은 미친 루비루 혼자서 꾹해 있지 말고 날 따라해 이렇게 루비루 백번 말했지 걔는 아니라고 생긴 것부터 뭔가 꾸린 게 있다고 야 됐다 그래 아쉬울 것 없어 머리나 하러 갈래 루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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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못했던 것들 나쁜 애들 같이 해도 되지 전 아파 너도 숨길 것 하라고 걸릴 것도 없다고 헤어진 거 축하해 널 루비루 오늘 밤만은 미친 자고 루비루 혼자서 꾹해 있지 말고 날 따라해 이렇게 루비루 루비루 잘한다 루비루 루비루 계속 꺼 됐다 됐다 꺼 괜찮은 거 같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좋다 노래 나온 거 같아요 진짜 아 진짜로? 네 아 진짜 나중에 들어오는 거 일단 알아야 될 사람은 지코지만 로비루는 역시 모르니까 설명해 줄게 뭐야 방금 아저씨 일단 이거를 다 0점에 맞춰놨어 적당한 사람 목소리 기준을 그냥 0점에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도 아니고 이만큼도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되고 얘네는 지금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사람 목소리는 0점에 기준에 맞춰놨기 때문에 문청이 큰 사람은 조금 맞춰도 되고 설명 드릴게요 조금씩 가감은 있는데 0점에 맞춰놨으니까 그냥 딱 기본값은 여기에서 놓고 조금만 더 올리고 조금만 더 내려서 쓰면 되고 대신에 얘네 옆에 얘가 이제 컴퓨터 소리 반주 잖아 반주 컴퓨터에 나오는 소리 노랫소리 뭐 게임소리 뭐 이런거 아 얘가 개인이고 얘가 컴프죠 그래서 얘는 지금 딱 요 서브 서브 버튼 정도 선에 맞추면 돼 서브 버튼 요정도에만 맞추면 돼 그리고 지금 에코는 12시에서 살짝 더 간 1시 에코는 1시정도 아 아 요것만 잘하면 돼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지 아 아 다 줘도 될 거 같은데요 아 아 아 아 컴프는 어차피 형 볼륨 안 올라가잖아요 볼륨에 영향이 조금은 있어 네 근데 차라리 이거 줄이고 근데 너무 과도하게 걸면은 좀 원래 목소리하고는 좀 왜곡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네 된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그리고 지금 니가 만든 컴프는 요 컴프야 아 컨덴서 컴프야? 그러면 얘가 이거 다시 해볼게요 걔가 1번 마이크에요? 1번 1번 노래 마이크 1번 노래 1번 아 아 아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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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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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하고 있어 좀 더 해 이거 맞춰야겠다 그거 좀 더 해 방금 니가 소리 지르는 거 네 네 그걸로 뭐 하시게요 응 아 요거 요거 안 넘어서 그냥 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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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루 루 네 좋아요 된거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테스트하면 될 거 같다 아 아 아 아 아 1번만 아 아 세월 지나도 아 아 안 깨지네 그쵸 지금 안 깨지죠 어 아 아 아 아 아 야 뭔가 의식을 치르는거지 뒤로 바꾸면 이거야? 응 잡을 때 안되잖아요 그것도 돼 다 돼 컴퓨터에서 바꿔주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찍고 저기서 바꾸면 돼 X에서 바꾸면 돼 근데 이름이 루비루야? 그거 좌우받는 말하는거야? 네 콘텐츠 여기있어요 저거 아직 연결 안했잖아 연결해주세용 무선 마이크도 오늘 4개 다 연결해서 방송국 같다 진짜 아 심심해 오늘 이렇게 비켜줘라? 나는 오늘 사퇴하는 날인지 말고 첫... 뭐야... 티비 오수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리본 자르고 들어왔지 잠시만요 형들 일단 노래 마이크 잡았고 컨덴서 아 아 아 안녕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하나 둘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안올거야 집 안잘거야 잠깐 지나갈게요 밑으로 네 네 네 애і이 상품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결되면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세팅 조금만. 세팅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스토리한테 좀 지구하겠네. 계속 이것만 보고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장비를 세팅하는 거 보고. 아이고 팬 가입 감사합니다. 몽절방네. 가서 좌우반전 봐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맞아 맞아. 이거 맞지? 니가 원하는 게. 맞나봐요. 맞아요? 다시 해봐. 오른손 왼손. 다시 해봐. 네. 미안. 저 뒤에 앉아봐. 네. 너무 귀엽다. 아따 조명 좋네. 오. 조명하잖아. 잘 나오네. 너도 가봐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내가 너 데려온 이거 같잖아. 아니 왜. 아니 왜. 귀엽게 입고 있고. 나 진짜 귀엽게 입고 있고. 귀여워요 이게. 어때요? 되게 조금만. 귀여운데. 진짜. 괜찮다. 잘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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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야 넌 있어? 손이 이렇게. 두꺼운 게 또 더운 거죠? 손은 게 더운 거잖아. 응. 응. 야. 그냥 말아. 너는 그냥 구추가처럼? 아니. 많는데. 너가 너무 들어가서 빨리. 으어. 아. 안 써줘. 마이크! 마이크 긴 케이블 여기있어? 마이크 긴거 케이블 아 그거를 나중에 노래 부를데 형님 무선 마이크 좀 한 번 내게 이거 권전지 있나? 자 티암아 권전지만 어떻게 좀 형님 좀 싹 갖다 드려라 권전지가 4개 16개 연수야 카메라 봐봐 형 예뻐요? 깔끔하죠? 됐다 굿 연수야 연수야 아이고 힘들다 야 권전지만 갖고와 공방품이야 이 정도면 공방이지 와 유리얼 방송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스튜디오야 저희 봉전지는 술 먹방하시니 뭐하는거죠? 아 아니지 권전쿠튠 계속 여기서 혼자 술 먹는거에요? 혼자 술 먹으면 여기서 먹겠지 어 일단 열려줄게 됐지? 캠코더도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요건 뭔지 알아? 뭐에요? 캠핑 같은거하고 아 크로마키 네 형 그거 올려놔주세요 왔다 우와 대박 오 괜찮다 우와 이제 뭐 지코더라이브 형 여기서 하면 되겠는데요 지더라가요? 10시프면이었죠? 진짜 신기하죠 네 엄청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또 이게 있는게 있지 여기 다 오늘 다 끄고 하면은 형 근데 크로마키 좀 올려주시면 안돼 지코토니 걸어 종이야 장난이야 미쳤다 우와 괜찮네 완전 좋다 진짜 노래방 같아 여러분 지코톤이 완전 제대로 보겠다 지코형 크로마키만 한번 올려주세요 오케이 근데 소리도 들려요? 착착착 와 크로마키는 나온다 이따가 해 진짜 크로마키 아 지금 해놓을게요 어차피 형 딴거 하실데 이제 올려놓고 아 네 오 아 신기해 대박이다 진짜 왜 우자는 왜 안 없으셔요? 의자는 독색이 아니라고요 아 맞네 와 쩐다 진짜 오진다 그치 또라이급이다 진짜 여러분 이 조작이 어디지 미쳤다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 그냥 방송국이야 여기 오빠 이제는 그러면 오빠 EBS 같은 GBS 하시는 거예요? 데뷔 프로젝트? 거실 크게 오지죠? 집밥 지선생 이런 거? 가보자 가보자 미얀 국정 됐는데? 그쪽 앞으로 좀만 해봐 집이 해도 괜찮았어? 고마워 오 됐어 네 오 완전 신기해 아 이건 뭐 어딜 꺼? 여기는 어디예요? 저 어딜 꺼? 어딜 꺼는가 몰라 이거 앞에 세기친가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꺼는가 이건가? 아닌데? 뭐지? 저 싸인 켜 거야 어 신기하다 어? 내 초록색도 사라지네 아우 지겨 그치? 이거 몇 시간동안 봤어? 도대체 몇 시간동안 봤어요? 안 돼요 지겹지? 아 너무 어리게 하고 올까나 지겨울까봐 나 페디큐어 했어 나 페디큐어 했어 아 근데 보여주기 좀 그렇지 아직 보성이 안 보여줘가지고 예쁘다고 해줄게 고마워 요즘에 볼살 많이 빠져서 통과식 좀 아니지 않아? 연수 보여주래 우리가 지금 여기 조명 앞에서 임하는 춤 좀 출지 않아? 어 무슨 춤이죠? 춤 잘 못 춰요 춤 잘 못 춰요 지금 여기 어울리지 않는 크로바퀴 맞추는 건 알아 어? 네 형님 크로바퀴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어? 맞출 줄 알아 어? 어? 왜요? 어? 배달 안 나와요 안 되겠다 어? 어? 여보세요? 배달인가? 어?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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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진짜 나도 아니 근데 나도 나도 지겨운데 여러분 얼마나 쉬웠겠어 이거 내가 아까 보니까 한 두세시간 하더만 두시간 전부터 어? 이런거 있다만 그치? 물 한잔 하다 일단 완전 하다 완전 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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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이거 어떻게 열지? 어? 문 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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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걸 진짜 포켓걸인데? 나 163? 지금 광화시켰어요? 이걸 접시에 가나요? 아니면 그냥 뜯어서 가요? 아 지금 뜯어야지 뜯어야지 당연한걸 왜 물어봐 뜯어서 다 세팅을 해 비닐은 비닐인데 쓰레기장 넣고 네 신데렐라는 어려서 우린을 잃고 해모와 언니들에게 구역을 받았더래요 이렇게 스티로포로 꺾이는거는 이러면서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이쁘게 잘 많아 오빠 오빠 뒷짐 지고 어디 가시는거 이거 다 시키고 뒷짐 지고 어디 가 자꾸 ㅋㅋㅋㅋ 샤야전 안해? 만약 카메라 들고 있잖아 그럼 나 카메라 카메라 두고서 할게 제가 해야죠 여러분이 원하면 카메라 두고서 너 도울게 진짜 난 너라면 심심할거 같아서 이러는거지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질리겠어 이것도 다요? 어 이게 뭐지? 이거 그 마카로니 아 근데 이쁘지 않게 잘랐어요 음 알았어 나 할게 아 그게 아니고 난 이거 카메라 그럼 저기다 두고 와야돼 여기다 둘까? 아 나도 하지 야 그게 아니고 아씨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거야 아니 모르겠다 저거 어디 가습니까? 네 형 아 형 형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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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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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됩니까 이건 집들이도 아니라니까 그냥 예행연습이라니까 집들이 할때는 여러분들 다 뷔페 시켜놨어 사람이 클라스가 있고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그러면 안되지 응? 응 뷔시 너무 많은데? 괜찮아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네? 그거를 저기해서 그릇에다가 냄비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 냄비요? 아니면 그래 그걸 미지근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어 네 안뜨거워 하하 참나 그래 그 냄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봤고 아니 일단은 올려놔서 딱 먹을때 한번 아싹 끓여서 먹을게 네 응 그런거는 부끄러워야 돼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응 자랑이 아니야 어 랩으로 쉬운거 다 돌아갔나보네 지코 오빠 발량을 차고 싶어 엉덩이 발량을 차고 싶어 더 돌려야 된대 그니까 넌 그것도 다 버리기 좋게 아니지 아니지 누가 그 지저분한 음식물 찌꺼기 묻은거를 그렇게 버려 물로 한번 헹구고 해서 해야지 저게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원래 안그러는 사람들 많은데 저게 진짜 중요한거에요 저 꿈뻑은 이게 다에요? 어? 이게 다에요? 어 한명당 하나 아껴 먹어야 돼 아니 그럼 꿈뻑은 이게 다라고 4개가 다야 응 나 더 힘든 줄 알았는데 응 아껴 먹어야 되네 꿈뻑을 저게 여러분들은 기본이에요 설거지가 아니고 그냥 물로만 한번 싹 헹구라고 그냥 쓱쓱 그렇지 그냥 음식물 찌꺼기 덜떡떡떡떡 묻은 채로 하면은 냄새만이나고 여러분들 안돼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재활용품 있으면은 요쪽 옆에 문 열어보면은 재활용하는 그 봉지있어 어 걷다가 그렇게 놓으면 돼 꽃방이 4개밖에 없는거 웃긴다 아니 내가 꽃방 추가해오라 그랬는데 거기 꽃방이 떨어졌대 아 그래요? 응 자 어떻게 보면은 넌 진짜 연수는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 수련 받고 가네 수련해왔네 원래 수련은 돈 내고 와야돼 네 원수야 너 뒷공바랑 방송하고 온적 있어? 아니요? 어 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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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이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꼭 참았어요 눈물 날 뻔했는데 어 막발은 진짜 아니 뭐 그거 해동으로 한거 아니야? 뭘 밖에 안 돼? 이거 뭐 조절을 어떻게 하는거야? 오빠 전자렌지 좀 사세요 아니 아니 전자렌지 좀 사세요 해피동인가? 응 나 이거랬네 전자렌지가 거의 90년대에 가는 전자렌지 주문 열어봐 응 쓰레기는 바로 버려가면 돼요 헉 대박 다 생기고 어 거기다 공지에다 우겨넣어 에이 여러분들 두 분 게스트 아니냐고 그러는데 원래 저를 대방송은 근데 이거 한방이 간산 잡는 곳이죠? 아니야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게스트들은 와서 일하고 가는게 게스트야 이런것도 여러분들 다 추억이에요 어? 설거지하고 가야지 드리비아시야 인상프로 어? 설거지는 내일 우리 어머니 여주에서 올라오시라고 해서 하고 가라 그러셔야지 하하하하 아니면은 니아님이 할머니 집에서 놓으시니까 어? 할머니 오셔서 하라고 해도 되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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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안 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야? 얘야 확실히 나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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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언니가 왜 뛰쳐나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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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를 먹고 이런거보다도 딱 어지 이렇게 와서 뭔가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것도 좋은 거야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필매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네 우리는 아주 열심히 열일하고 있어 이번에 필매가 잘 배웠으니까 망가질 때마다 필매 불러서 이것 좀 해봐라 하면 돼요 필매를 괜히 불렀을까 여러분들 불편한 BJ 언급하지 마세요 여캠들이 듣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연수가 손이 느린 게 아니라 안 해본 티가 나는 거지 저 분리수거 매주 해요 너 인생부터 불리해 분리할 건 따로 있지 그런 것 까지 그렇게 더 나 그래 알아서 시아가 뭐 어차피 뭐 저런 재활용 용기에 먹는 것도 싫어하는 게 꼼꼼하네 근데 연수가 그거는 있네 이건 이렇게 해서 버려라 한번 가리켜주면 잘하네 그치 그게 중요하지 그치 그게 중요하지 진짜 여러분 여자는 진짜 시아같은 여자 만나야 돼요 뭐 해도 척척척 잘하잖아 저것도 못하면 사람 아니라 그러는데 저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어우 그래도 뭐 꼼꼼히 잘하네 그렇지 역시 이래야 됩니다 원래 딱 아무리 배달 음식 시키고 하더라도 딱 이걸 준비한 다음에 흔적을 남기만 안 돼 역시 아주 잘하고 있어 뭐 그렇게 뭐 하는데 오래 걸려? 빨리 한 잔 삶으시죠? 이제? 아냐 아냐 아까부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어 맞아 배고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오징어는 오징어는 오징어가 멀리 있어 오징어는 딱 전집을 배치해야지 오징어는 딱 전집을 배치해야지 뭔가 세팅이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들 응? 모든 음식의 세팅은 여러분들 어떤거냐 가운데 일단 센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메인 요리가 뭐냐 그럼 이제 요게 센터로 해서 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너저분하지 그쵸 맞죠? 음... 이건 아니지 아니지 이런거는 제가 세팅 담당이니까 제가 좀 해줘야지 그쵸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족발과 새가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때 처음 써 종이로가 이렇게 갖다 놨네 족발 이게 반반 족발이 가운데로 딱 와야 이게 좀 보기가 좋죠 그쵸? 그쵸? 이렇게 해서 양옆에 해를 이제 이렇게 다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오징어는 배 앞에다 갖다 놓고 고추 자체가 부우고 이렇게 이렇게 다 놓고 오징어는 생파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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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태양념이 있을텐데? 먹태양념이 이거예요 먹태양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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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이게 뭐야? 이거 뭐 새우자 여기 이거 생선식이 없는데 이걸로 먹태양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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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까 형 그 노래 이거 어디서 들려나? 한 번 불러 한 번 불러? 아 그냥 생각할 땐 이거만 하고 한 대만 하고 노래 부를 때 뭐 같다고 하잖아 어?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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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혼자 먹을 거니까 여기 앞에다 놓고 혼자 먹고 대단하고 흐흐흫 뭐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겠네 그래 이거 꼭 이렇게 다 오르나 응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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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게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응? 깔끔하게 이게 이런게 세팅의 기본이지 뭐가 다른거지 라니 여러분들 딱 보세요 어 기본이 다르지 아 냄비 냄비 이런거는 한쪽에 놓고 음 일단 그거는 아직은 냄비 덮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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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메인 음식은 따로 있죠 오늘 집에 처음 온 손님들이기 때문에 다행히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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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러분들 일요일날 집들이는 이거 이상이지 나 이제 먹어요 우리 쟤는 왜 이렇게 세팅이 안 끝나 빨리 그리고 잠깐만 너 과일 잘 깎지? 네 과일겠어요? 이따가 좀 이따가 한번 좀 바꾸고 그래야지 여기에 비가 안떠죠? 어 저기가 이제 조금 이제 끝났네요 네 형 다 끝났어요 트롯한테 어차피 형들이 할 줄 아시네요 네 그래 그래 트롯 하세요 일단은 마이크를 높이면 되는데 형이 응? 네 저기 저기 제가 그리고 일단 어 마이크도 이렇게 좀 잘 달아 응? 마이크도 뭐 뭐 이런거 달아도 좀 없는데 하나씩 달아요? 어? 반갑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형 정말 집이 있으네 와 씨 대박 같군 깔끔하게 다 있어 음 이거 좀 비싼지 않나? 아 이거 좀 무섭나니까 에이 뭐 하나 뭐 한 와 이거 형 그거 되겠다 하나 6,7,10만원 밖에 안 해 왼쪽 하다가 오른쪽 하다가 넘어가면 되니까 와 씨 대박 와 씨 대박 여기서 이제 조금만 마이셔스 하면 되겠네 어 못했어요 큰일날 것 같아 엉덩이들 쳐고 있어야 되나 아유 엉덩이를 왜 쳐고 있어 아유 좀 만들려고 마이크 빨리 다 쳐 봐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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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인지 알아야되는거 아니야? 어 거기다 묻히면 안돼 안으로 들어가서 어 어 이따가 본래요 조금만 말하면 들리는데 네 아 이제 들리는거야 타고 있어 어 이제 다 들리 아니 아직은 이제 화장실 할때는 잠깐 끄면 돼 이거 시아야 말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아 원투 원투 체 체 원투 쓰리 포 네 여러분들 마이크만 테스트하고 이렇게 좀 옮기겠습니다 네 지꺼에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박광호입니다 하하하 예수야 전 아직 살아있어요 네 들리... 들리나요? 응 응 에 예수야 orth India 시아 아니 이걸로는 안되지 여러분들 저기 컴퓨터로 넘어갔을때 으 RET 박광우 아세요? 박광우 살아있... 박광우 살아... 박광우 살아있다.... 박광우 돌려내 하하하 박광우 내놔 아세요밖에 못 들어봤데 진짜 콤모가 있어 콤모 아 아 근데 왜 물어보는거예요? 박광우살인데 어? 박광우 아세요 그럼 왜 물어보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아 이게 안 켜니. 너 수십만 짓박이들 골랐어? 어디에 우리나라가 온전히 꺼내드립니다. 네. 내리셔도 돼요. 방송은 여기 앉아보세요. 방송은 여기 앉아보세요. 집들이 예행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위로 올라가 있지 않나요? 기억합니다. 나 오른쪽이 앉아. 나 뒤쪽이 앉아. 나 외모님이 사느라고. 네. 두. 네. 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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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mo... 네. 그래서 예맨 연습도 한건가? 우리가 술이 엄청 많아 먹기 전에 먹었고, 먹고 흘리는 것 같아요 어 먹어 먹어 다즉이 좀만 빨라 어 그래 다즉이 정도라고 여기는 무슨 궁이에요 아이 그런거 하지마 난 많이 보지만 무슨 그런거 하고 못 stanie 지코 스튜디오에 깔아려 아, 알아서. 네, 알아서. 비벼 한 번 끄고. 자, 이번에는 그만. 아유, 한 번 좀. 들어가세요? 네. 들어갑니다. 아이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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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좀 통화드리고. 그렇게 또 마무리할 게 또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이렇게 해주신 줄 알았어요. 네. 막혔어? 살짝 올려도 될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지켓보다 지금이 딱 좋아. 음. 이렇게. tearing doesn't get rid ofμ1,2,4,1,2,3,1,3,3,4一樣.